홍콩 상하이 은행 또는 hsbc 은행은 1865년 연국령 홍콩에서 설립된 은행이다. hsbc 홀딩스의 계열사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중국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고 있다. hsbc 1865년 연국령 홍콩에 설립된 이후 중국 상하이의 첫 지점을 내놓으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hsbc 1897년 8월 21일 인천 재물포 사무소를 열면서 한국에 진출했다. hsbc 1974년 10월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의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82년 부산지점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hsbc 1984년 12월 10일 홍콩 상하이 은행 상호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였다. hsbc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당시 제1은행과 서울은행의 인수인계전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하였으며 hsbc 이후 서울, 삼성, 서초, 방대, 압구정, 광장, 분당, 인천, 부산, 대구 및 대전지점 등 총 11개 지점을 운영하였으나 hsbc 2014년 2월 5일 지점 폐쇄 인가를 받아 3월 21일 서울 지점을 제외한 전 지점을 폐쇄하면서 개인금융 업무를 중단하였다. 폐쇄 당시 atm 기계 또는 전화 이체용 은행 식별 코드는 054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